도톰한 외투 꺼내두셨나요? 이번 주말 이례적인 10월의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 북쪽에서 강한 찬기가 밀려오면서 서울의 최고 기온 12도에 그치겠는데요.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고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과 비교했을 때 16도가량이 낮아지는 건데요.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일요일 예상 최저 기온 보시면 양주가 영하 3도, 의정부 영하 2도 보이겠고요. 여기서 체감기온은 양주가 영하 7도, 시흥은 영하 6도로 느껴지겠습니다. 찬기에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해안으로는 시속 35에서 60km, 순간적으로는 70km의 돌풍이 예상돼 내일 오전을 기해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이외 지역도 최고 시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비도 조금 내립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빗방울만 떨어지겠고요. 이외 전국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체로 한낮 기온 크게 낮아집니다. 내일 한낮 기온 대전과 전주 15도에 그치겠고요. 서해오도와 인천은 아침과 한낮 기온의 차이가 없겠습니다. 고향과 파주, 연천의 아침 기온 9도로 낮아지겠고 경기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14도를 밑돌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한낮 기온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이 내일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